엄마 가요? 어 가스 확인 잘하고 그릇 반짝반짝 말려놔 네, 가세요 시간 됐다 싶으면 그냥 올 것이지 오래 붙어있으면 안 좋아할 텐데 어 애들 얼른 내려보내 어 애들 안 왔어? 뭐야? 애들 당신이랑 같이 안 있었어? 야, 내가 너처럼 잘렸는 줄 아냐? 니가 잘렸으니까 나라도 버텨야지 이렇게 필사적으로 버티는 거 보니까 당신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네 신지수는 그렇게 살지? 정문이 일하는 스타일이 나랑 좀 맞아 이제야 날 알아봐 주는 상사를 만난 느낌? 좋으시겠어요 스타일 맞는 상사 만나서 아휴 애들 빨리 내려보내 아휴 됐어 내가 가볼게 둘이 거기서 왜 나와? 영업도 끝난 시간에? 애들은? 무슨 해? 내가 무슨 해가 했어? 둘이 거기서 뭔 짓 했어? 우리 애들 거기 안 갔어? 어 아까 왔다 갔어요 뭐? 잠깐 쫓아냈니? 쫓아내긴 뭘 쫓아내 그냥 갔다구요 어디로 간대? 나야 모르고 너 너 애들 어떻게 됐기만 해봐도 가면 안 돼 은수야! 은하야! 야 내가 애들 간다고 톡 했잖아 톡? 안 왔어 우린가? 봐봐 안 왔잖아 진짜 이상하네 곱창이나 먹으러 가자 나 배고파 애놈 다 컸는데 그냥 들어오겠지 진짜 유난이야 가자 아휴 천천히